완성도 높은 3D 애니메이션 이제 언리얼 엔진 하나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D 애니메이터 알렉스 문입니다 저는 넥슨 NC소프트를 거쳐 현재는 영국의 임프로바블이라는 회사에서 프린소퍼 애니메이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5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게임 엔진 하나만으로 인게임 애니메이션부터 시네마틱까지 모두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신규 애니메이팅 기능과 모션 캡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최신 3D 애니메이팅 스킬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모션 캡처와 페이셜 캡처를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다이나믹한 모션 에디팅 실전 팁을 배워보세요 인게임과 시네마틱 두 분야의 예제를 모두 다루며 무한 확장성을 가진 언리얼 엔진 애니메이션 기능을 200% 활용해보세요 저는 3D 애니메이터 알렉스문입니다 콜로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